남구 씨는요? 손 괜찮아요?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이상하다 왜 여길 와본 것 같지? 여기? 이상하네 이렇게 낯이 익지 오 곰돌이 아직도 있네? 아가씨는 알죠? 나 알잖아요 울보 곰돌이 맞죠? 나연아 토끼 토끼 기억 안 나요? 톡갱이 아저씨 싫어? 아저씨 춤 보면 반할 텐데 나 진짜 몰라요? 토끼 탈 쓴 사람이 나연아 울지 말라고 춤도 췄잖아요 아니에요 뭔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귀여운 탈수골 좀 압시다 되게 불쌍해 보이니까 저기요 남구 씨 남구 씨 응 왜? 그 곰돌이 저예요 뭔 소리야? 내 앞에서 춤추던 사람이 남구 씨라고요 내 앞에서 춤추던 사람이 남구 씨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? 뭔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귀여운 탈수수골 울지 맙시다 되게 불쌍해 보이니까 그 곰돌이가 저라고요 나 여기 티모 그룹 직원이었어요 나 여기 티모 그룹 직원이었어요 내 앞에서 춤을 든지 제가 말해보는 사람이야 안아 내 앞에서 춤추던 사람이 매우